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이제 후보들이 약속한 우리 지역 공약이 어떻게 시행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철도망 확충 방안이 큰 관심을 받고 있죠. 먼저 많은 후보들이 GTX D 노선과 E 노선의 조기 착공을 공약했는데요. 옛 타면제 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GTX D 노선과 E 노선. 정부는 두 노선 모두 인천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확정했습니다. GTX D 노선은 더블 Y자로 인천공항에서 청라와 작전동을 거쳐 강남으로 이어지고 김포 검단행은 대장에서 분기에 서울 동쪽으로는 강원도 원주까지 연결됩니다. GTX 2노선도 인천공항과 연결되는데 인천공항에서 대장까지는 D 노선을 공유한 뒤 서울 강북으로 이어집니다. 인천이 진정한 관문 도시가 되려면 철도를 비롯한 육상교통 인프라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과 인천에 합계 1,300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지만 두 도시의 도심을 연결하는 철도는 경인선과 인천공항철도 두 개 노선 뿐입니다. 인천과 서울을 30분 내로 이어주는 GTX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킬 것입니다. 정부 발표 이후 치러진 4.10 총선.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자들도 핵심 공약으로 GTX D 노선과 2노선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배준영 당선인은 GTX DY자와 2노선의 예타면제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하늘도시 지나는 전철 GTX DY자와 2노선의 예타면제와 공항철도 9호선 열차 운행도 조속히 해내겠습니다. 서구 지역 당선인들도 GTX D와 2노선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김교웅 당선인은 빠른 추진을 위해 예타면제 를 이용우 당선인은 예타조사 면제와 당내 협의체 구성을 공약했습니다. 유치 확정이 돼서 요건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는데 예타면제 를 해야 빨리 진행할 수 있다. 계양구 지역 당선인들도 한 목소리로 GTX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유동수 당선인은 두 노선의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 예타 추진을 공약집에 담았고 이재명 당선인도 GTX DY자 노선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예타 통과를 비롯한 착공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여야 당선인 모두 예타면제 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조기 착공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류입니다. GTX 신설이 많은 관심을 받지만 사실 이보다 먼저 추진한 광역철도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 북부권은 서울 지하철 연장 사업이 남북권의 제2경인선 신설 사업이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구 단선인들은 저마다 정상 추진을 공약했는데 하반기 원구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인천 당선인 중 절반이 국토교통위를 희망하는데 국토교통위원장 자리에 인천 출신이 오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서울엔 전철이 없는 인천 남북원역.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송내역이나 동암역에서 1호선 전철로 갈아타야만 합니다. 한참을 돌아가다 보니 보통 두어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한으로 제시된 게 제2경인선. 하지만 차량기지 이전 논란으로 백지화됐고 새로운 방식이 추진 중입니다. 시흥과 신도림을 지나는 대한노선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민자사업자가 제출한 노선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청학에서 시작해 신현수, 도림, 서창을 거쳐 목동까지 이어집니다. 민자적격성 조사가 올해 연말에 통과될 경우 2028년 착공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지역의 사업과 연계하지 않고도 논현동, 도림동, 서창 농주민들에게 서울까지의 철도교통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천 북부권 공약에는 서울 지하철 연장이 담겼습니다. 서구 을 이용우 당선인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첨나 연장과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단과 김포의 뜨거운 감자 5호선 연장도 공약에 담겼습니다. 서구병 모경종 당선인은 대광이 조정안에서 빠진 원당역과 불로역을 최종안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내놓은 5호선 조정안, 불로 원당이 빠져있는 그 조정안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민 목소리를 외면한 터무니없는 조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하게 인천 시안을 다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인천 남북권의 제2경인선은 민자 적격성과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인천 북부권의 서울 지하철 연장도 사업비 확보나 국토부 노선 결정 등의 선결 조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때문에 22대 전반기 상임위 자리를 두고 관심이 쏠립니다. 남동 갑 선거구에서 삼선 고지에 오른 맹성규 당선인은 국토부 출신의 전문성을 더해 국토교통위원장 자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시 삼선에 오른 계양갑 유동수 당선인을 비롯해 허종식, 배준영, 정의령, 모경종 당선인 등도 국토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현안 해결을 자처하며 이번에도 국토위 선호 현상이 빚어지는 상황. 22대 국회 원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희입니다. 총선이 끝난 뒤 여소야대 구조가 이어지면서 연초 정부가 발표했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들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 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의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북인천 방송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30년 이상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3분의 2 이상 충족에서 6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하자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온 주민들은 부동산 침체와 건설 경기 악화 상황에서도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총선 후보자들도 여야 할 것 없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들고 나와 선거가 끝나면 속도가 붙을 것처럼 표심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법률 개정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22대 국회는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때문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 유익 환수제 폐지와 추가 완화 필요성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초안법을 도입했던 민주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전히 폐지 법안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초안법 개선 등 다각적인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빠르게 싣고 있습니다. 공사비 인상과 분담금 상승 때문에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장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 내항압 재개발 현장에서 아찔한 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왕복 6차선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폐기물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구혜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중구 원도심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 폐기물을 잔뜩 실은 대형 덤프트럭이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반복되는 화물차의 불법 좌회전. 인근 상인들은 불안감을 토로합니다. 보통 이렇게 가긴 하는데 바쁠 때는 이렇게 가긴 하는데 경찰은 한등만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는 신호수도 배치돼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 신호를 주는데 화물차는 보란듯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합니다. 상황을 물었습니다. 건설 현장 관계자는 기사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아무리 신호를 해도 기사님들이 더 빨리라는 게 유통이 있는가 봐요. 저희도 어느 명인지 몰라요. 저희도. 그러니까 말을 아예 신호를 안 듣고 가시는 분들이 한 번 정도는 계시대요. 그 교육은 저희가 한 번도 없이 연락해서 하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다 우측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앙선 침범으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현장 영상을 근거로 건설 현장에 대한 교통안전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희입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사 당시 일반인뿐만 아니라 구조작업을 하던 잠수사들도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들의 추모관이 있는 인천가족공원에선 10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그날의 아픔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적힌 위패들. 10년 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일반인과 구조작업을 하다 숨진 잠수사들입니다. 한순간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흰 국가꽃을 올리며 고인의 넋을 기립니다. 올해로 열 번째 봄이 찾아왔지만 아픔과 슬픔은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어김없이 4월 16일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는 몸이 뭔지 기억하고 심장이 아파오는 계절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어떤 일들에게는 아직 2014년 그날일 것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10년 전 그날 강산이 바뀔 정도로 긴 세월이 흘렀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참사의 온전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그날의 아픔과 희생을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세월호를 넘어서 그들의 희생을 딛고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재난 참사 혹은 사회적 참사와 그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출발점이 바로 오늘이어야 합니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304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인천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추모식에 참석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유가족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봄날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BTV 뉴스 이정희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참사가 남긴 상처는 아직도 또렷합니다. 특히 유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정신적 트라우마 역시 현재 진행형인데요. 하지만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두고 유가족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어서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김영주 씨. 제주도로 자전거 종주를 떠났던 어머니는 결국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으로 살아온 지난 10년간 생언마저 미루고 참사의 원인을 찾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사고 초기 때는 일반 회사원이었고요.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아마 2, 3개월에서 조금 더 지나자마자 이 일을 계속 해왔던 것 같고요. 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빠지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구석엔 남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만 남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6, 7년을 못했거든요. 경제 활동을. 일을 못했던 상황인 것 때문에 저희 두 딸아이가 하고 싶은 걸 좀 못했어요. 미술 쪽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어머니 돌아가신 거 다음으로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치매 증상까지 나타난 아버지는 병원에서 수년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10주기를 하루 앞둔 2024년 4월 15일 유가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명시된 지원 기한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참사의 고통은 여전한데 치료를 멈춰야 하는 상황. 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4월 9일 날짜로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기셨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의료지원이 끝나는 시점이라 추모식 전날 의료지원이 마지막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상으로 저희가 이제 다 나은 날이죠. 다 나아야 되는 날.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당장 가족공원 내의 시민 안전교육을 위한 제2추모관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단 한 가지. 지금 함께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잃지 않는 것. 그뿐입니다. 이분들을 보시고 집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 더 느끼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안산 화랑요원지에 위치한 경기도 미술관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우리가 바다라는 이름의 추념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 나눴던 경기도 미술관은 공동체의 의미를 돌아보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져내린 산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까지 우리 사회의 재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32개의 재난 현장이 사실적으로 묘사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바다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코발트빛 바다는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람의 발 모양이 켜켜이 쌓여 푸른 자연의 풍경을 그려냅니다. 하나하나의 발 모양은 마치 바다 위에 파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바다는 슬픔과 고통의 상징이 됐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생명을 품고 순환합니다. 우리가 바로 보는 바다 우리가 바라보는 바다 우리가 바라는 바다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세월호를 기억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각자의 목소리로 답하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 분양소가 차려졌던 곳 피해 가족들의 대책이 사무실이 있었던 곳 단원고등학교를 바라볼 수 있는 곳 경기도 미술관은 경기도 미술관은 그날 이후 10주기가 되는 오늘까지 지역 공동체로 피해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전시를 통해서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재난을 대비하여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공동체로서 함께 고민해야 하는 그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17팀, 40개의 작품으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추념하는 이번 전시는 7월 14일까지 안산 화랑유원지에 위치한 경기도 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btb뉴스 이재무입니다. 중구 계항장 일대는 130여 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이 보존 가치가 높은 근대 건축물 일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연, 전시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11만 명이 다녀갔는데요. 원도심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옥 건물 안에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한 이곳은 1900년대에 지어진 인천 등록문화재 1호입니다. 일본식과 서양식이 공존한 건축물로 시장 관사로 활용되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실내와 야외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이후 5만 3천여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뭔가 인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그런 소적거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건가 일반 대중과 교류가 탈발히 많이 일어나는 건가 일반 전문화랑보다도 더 이렇게 격이 없이 더 가깝게 밀착이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신흥동 옛 시장 관사도 시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요가 뿐만 아니라 해설이 있는 재즈, 문이나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특히 4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마을 합창단 프로젝트는 의미가 큽니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 재물포 구락부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인천 시민의 집, 그리고 지난해 긴담 모퉁이 집을 순차적으로 개방했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재들을 지역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원도심의 또 다른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종합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